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이번에 준비해본 것은 밥이 있습니다 밥 아 밥 아 아 아 아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만 아 김치 그 다음에 아 닭볶음탕 아 닭볶음탕만 찍을 수 있네 아 아니다 그냥 하자 아 마이크 소리는 어찌 괜찮습니까 아 네 네 어 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ㅎ ㅋ ㅋ ㅋ 아 너무 지저분하고 있나요 취비 어떻습니까 평가 부탁드립니다 고추냉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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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제가 꿰맸습니다 아 꿰맸다 그러면 아 개거든요 이거 제가 여기 팔할라고 묶어놨습니다 똑같이 제 색깔만 다른건데 묶어놨습니다 반대로 묶어놨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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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갈이 고맙습니다 삼다수 얼만지 아십니까? 삼다수 1,700원이더라고 아 이시스 아 이시스 아 이시스는 1100원이더라고 삼다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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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수박에 모짜렐라 계란 계란 계란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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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격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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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치易 보면 스틱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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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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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ds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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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